로드의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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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데뷔 때부터 계속 민팽이 진 때 그래서 팬님을 이상형으로 꼽고 했잖아 아직도 그대로야? 당연하죠 아직 쓸만한 목줄 취한다스 이 노래에 대한 동작 힌트를 드려야 되는 거죠? 신빈은 댄서니까 사실 이 노래가 춤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니? 사탕인 줄 춤이 있긴 있나 봐 이게 뭐야? 노래 한 번 더 들어봐도 돼요? 노래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걸 몰라요? 나 알 것 같아요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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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빙빙 빙 그 왜 나한테 빙빙 빙 빙빙 빙 빙빙 빙 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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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우리 그거 빼고 하자 아이고 너무 웃고 싶어 그럼 저희가 그거 빼고 할게요 찰칵 에로엘 들었으니까 그거 빼고 할게요 내가 이거 들었는데 누구야 방금 되게 감미롭고 한이 맺힌 목소리로 누군가가 부르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네네네 이기때문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